네 어 아아 네 어 내일 수능 아아 네 수능 앞두고 계신 수험생 여러분들 많이 떨리실 텐데요 떨지 마시고 긴장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문제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세요 화이팅 화이팅 네 어 아아 네 어 내일 수능 아아 네 수능 앞두고 계신 수험생 여러분들 많이 떨리실 텐데요 네 어 아아 네 어 내일 수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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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두고 계신 수험생 여러분들 많이 떨리실 텐데요 떨지 마시고 긴장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문제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세요 네 어 아아 네 어 내일 수능 아아 네 어 내일 수능 아아 네 수능 앞두고 계신 수험생 여러분들 많이 떨리실 텐데요 떨지 마시고 긴장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문제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세요 화이팅 화이팅 네 어 아아 네 어 내일 수능 아아 네 수능 앞두고 계신 수험생 여러분들 많이 떨리실 텐데요 떨지 마시고 긴장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문제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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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어 아아 네 어 내일 수능 아아 네 수능 앞두고 계신 수험생 여러분들 많이 떨리실 텐데요 떨지 마시고 긴장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문제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세요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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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